3월 22일 수요일 애프터마켓 브리프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드디어 조금은 시장의 숨통이 태인 듯합니다. 지수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래도 은행 불안, 금융 불안 때문에 사실 언제 시장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옐런 장관의 시장 안정 발언에 힘입어서 간바비 뉴욕증시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러한 흐름이 FOMC를 앞두고 시장의 긴장감을 좀 누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FOMC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겠죠. 현재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에 뉴욕증시 4개 지수 모두 초록불 켜냈습니다. 다오존스 0.98%, S&P500과 나스닥은 1% 넘게 상승했고요. 러셀리처는 2% 넘게 올라오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옐런 재무장관이 시장을 하루 정도는 구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은행 시스템에 대해 굉장히 자신감을 드러냈죠. 추가적인 도산 위험을 우리가 잘 막아내고 있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었고요. 그 흐름은 미국의 금융당국의 발빠른 대처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불확실성 혹은 제2의 SVB를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재무부에서 한 번 더 나서겠다. SVB 때 그랬던 것처럼 예금을 추가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방은행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그 선두에 있었고요. 이러한 흐름들을 만들어낸 1등 공신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스닥의 강세는 테슬라가 좀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를 비롯해서 빅테크주들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수 선물 흐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에 반해서 소폭 빨간색의 불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독성이 큰 상황은 아니죠. 약보화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러셀이처는 여전히 0.5%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OMC 이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 시장 흐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빅세븐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 동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간밤에는 빅테크주들을 이끌다시피 했던 테슬라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조가 역시 약보화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그다지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구글이 가볍지 않은 그런 낙폭을 좀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장에서 좀 좋았기 때문에 탄력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0.7%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메타나 애플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역시나 전반적으로 지금 보합권에서 FOMC 결과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체크포인트 간단합니다.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겠죠. 많은 분들이 조금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그런 결과가 간밤의 시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당장 지금 FOMC에서 연준에서 동결이나 인하까지를 바라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8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들 25BP 인상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25BP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상단에 대해서 조금은 힌트를 제시해 주지 않을까 그 부분을 아마 기다리고 계실 텐데 말로 직접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3월 FOMC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하죠. 점도표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도표가 과연 지난 12월에 발표됐던 그 점도표에 비해서 내려올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점도표를 바탕으로 투자 심리라든지 시장의 방향성을 중요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옐런 재무장관이 하루씩 상원과 하원을 방문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한 차례 간밤에 시장을 구해낸 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치료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FOMC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후 이슈 종목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역시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꼽아봤습니다. 간밤에 옐런 장관의 은행 안정, 시스템 안정 발언에 힘입어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 완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만 또 시간의 거래에서는 두 자릿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제는 상승과 하락의 배경을 찾는 것도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종목이 돼버렸는데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예상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한 번쯤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실적주입니다. 나이키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재고 관련해서 부담이 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것도 올해의 실적 전망치를 조금 낮추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나이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게임스탑입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만에 게임스탑이 분기 순수익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참 놀라운 일이죠. 실적이 나오는 게임스탑이라니 이거는 조금 뭔가 어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이에 힘입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50% 폭등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져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갑자기 늘어나서 밈스탑이 올라오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뭐 단순히 50% 폭등했다 순수익이 나왔다 이것만으로 좋아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배당주 두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향수 원료 기업이죠. IFF인데요. 연간 배당 수익률은 3.83% 지금 예정일은 4월 6일 목요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보로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담배업체 알트리아 그룹입니다. 고배당주로 이미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연간 배당 수익률이 8.07%를 자랑합니다. 지금 예정일은 4월 28일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은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FOMC를 앞두고 이렇게 반등했다는 거 뭔가 괜히 좋으면서도 약간 깨림칙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FOMC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사실 애프터마켓 브리프보다는 본장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그 연설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저는 그럼 여기서 애프터마켓 브리프 3월 22일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이었습니다. 박명석